미운 사람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. 많아요. 그런데 미운 사람이 벼랑맞아서 죽던가요? 아니요. 잘 먹고 잘 살죠. 더 잘 살죠. 그럼 누가 죽은 줄 아세요? 내가 죽은 거예요. 내가 내 몸속에 암세포를 만든 거예요. 그러면 암세포 공장을 만드실래요? 아니죠. 엔돌핀 공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미운 사람 사랑하지는 마세요. 포기하세요. 그럼 미운 사람한테 매달리면 내가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.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왜 노예로 살아요? 그렇죠? 지금 살아있고 여러분 여기 오신 거 텔레비전을 보시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. 그런데 이 기적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. 이게 문제예요. 여러분 하루예요. 이게 맥박을 재보면 알아요. 심장이 보통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어요. 숨 쉬는 게 2만 번 이상이에요. 그러면 웬만한 좋은 기계라도 고장이 났을 거 아니에요. 10만 번씩이면 한 달에 300만 번이죠. 1년이면 3600만 번이 뛰어요. 그러면 이 나이까지 뛰었다. 그러면 이미 고장 났어야 돼요. 그럼 멀쩡하잖아요.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죠. 그러니까 내 인생을 기적을 읽었으니까 고마워한 사람. 이 사람이 재밌게 사는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